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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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옛날 통닭을 너무 먹고 싶어서 집에서 치킨 한 마리를 가지고 옛날 통닭을 한번 맛있게 튀겨봤고요. 함께 먹을 사이버거도 한번 준비해봤는데 안에 있는 치킨은 닭다리살을 이용해가지고 한번 준비해봤어요. 그리고 함께 먹을 롱치즈스틱이랑 감자튀김, 불닭볶음면, 아, 그리고 옛날 통닭하면 빠질 수 없는 이 양배추 샐러드까지 한번 잔뜩 준비해봤습니다. 와, 지금 맛있는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치킨 패티가 진짜 크게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. 치킨 패티가 진짜 너무 spinning. 치킨 패티가şallah. 치킨 패티가 되게Powern abilities 사이버가avor이다.. 치킨 배틀가 진짜 바삭하고 너무 맛있어요 햄버거 올때 감자튀김이 빠질 수 없죠 감자튀김도 이렇게 나초 치즈소스를 듬뿍 뿌려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치즈소스는 그냥 사랑입니다 치즈소스는 그냥 사랑입니다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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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이렇게 매워? 치킨에 닭다리부터 치킨에 양념치킨 소스에 찍어먹어볼게요. 양념치킨 소스에 찍어서 치킨이 너무 맛있다. 너무 잘 어울렸다. 치킨이 너무 맛있다. 이 샐러드 너무 맛있다. 치킨이 너무 맛있다. 이렇게 치킨 샐러드 추가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치킨이 너무 맛있다. 거짓말이 아니라 파는 것보다 훨씬 맛있어요. 죄송합니다. 아무튼 진짜 맛있습니다. 치킨도 아직 따뜻해요. 치킨도 아직 따뜻해요. 양념이 파랗게 버스 다 찍어서 주변에 다 맛있다. 분홍색 치킨 무 분홍색 치킨 무 비트가 섞어서 건강한 맛 분홍색 치킨 무 너무 짧다. 진짜로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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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은 감튀는 이렇게 햄버거에 올려서 같이 먹어볼게요 매운 감튀김 고추냉이 오징어 치즈스틱은 먹을 수 있는 게 제일 맛있네요